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사의 반란입니다. 저자는 신우섭.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우섭 약보다는 올바른 식사를 통한 환자 스스로 병을 치유하게 도와주는 의사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신우서 원장은 현대의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질병들의 설명에 항상 따라붙는 원인은 모른다라는 말에 의기심을 품었다. 질병의 원인을 알면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정확한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정작 많은 병명을 외우고 그리고 배우면서 원인은 하나같이 모른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연구와 경험을 통해 병의 원인이 음식에 있으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결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을 믿게 되었다. 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크게 의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건강의 상식들도 다시 한번 뒤집어보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병이 생겼기 때문이죠. 병이 생겼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이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질병은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 면역 질환으로 불리는 질병들을 생각해 보면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는 일이 의외로 쉽습니다. 절대로 내 몸 안에 면역체계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 안에 면역체계가 언제는 미쳐서 내 몸을 공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절대로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므로 생활습관을 고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평생 한 알의 약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잘 살펴보면 모두 염증, 염자가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끈거리면서 뜨거워지는 반응을 불, 화자가 두 개 있는 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염증 반응은 우리 몸에서 불처럼 화끈거리는 반응을 말하는데 이런 염증 반응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발목을 삐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발목을 삐었다는 말은 발목에 있는 어떤 조직이 손상된 것일 텐데요. 대부분 골절이 아니라면 발목의 인대가 손상된 것입니다. 이럴 땐 발목이 붓고 화끈거리면서 아프게 되죠. 바로 이런 반응을 가리켜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증의 세 가지 반응은 붓고 화끈거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발목을 삐었을 때 처음에는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집니다. 즉 염증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의 손상된 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염증이 생겼을 때는 그 부위가 부어오릅니다. 부어있는 곳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대체 무엇이 들어있어서 탱탱 부어올랐을까요? 그것은 혈액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상된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 매일매일 회복됩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혈액이고 혈액이 모이면 붓고 따끔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통증을 동반하는데 바로 여기서 통증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은 열릴 때 아플까요? 닫힐 때 아플까요? 답은 열릴 때 아픕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혈관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이 열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혈관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혈관이 열리면서 혈류가 증가하는 것인데 이런 변화는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혈류가 증가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 우리 몸에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생기는 통증 또한 분명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병들거나 다치면 손상된 조직에서 노폐물이 나옵니다. 바로 근육을 많이 사용했을 때 생기는 피로물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직이 손상되면서 파괴된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 반응은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불편한 증상이 통증을 동반한 염증 반응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 몸에서 꼭 피로하고 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기면 불편한 증상 때문에 대부분 약부터 찾게 됩니다. 병원에서 약국에서 처방받아 먹는 약들은 어떤 기준으로 염증을 완화시킬까요? 이때 복용하는 약들은 대부분 신경안정제나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들 심지어 면역 억제제 같은 약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 몸의 통증과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를 증가시키는 그 반응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혈관을 수축하게 만듦으로써 통증을 줄이는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증상을 억누르기만 할 뿐 우리 몸을 회복시키지는 않습니다.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혈류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다시 통증이 생기고 그 때문에 한 알 먹었던 진통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알이 되고 네 알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증상을 억누르기 위해 복용하는 약들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간과 콩팥을 통해 배출되고 배설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염증을 억누르려고 먹는 약들 때문에 간이 송산되고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분명 그것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처방이야말로 우리 몸을 건강해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가 났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얘기합니다. 분명 화가 나면 피가 머리로 몰리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인데 왜 화가 나면 피가 머리로 갈까요? 머리를 팽팽 돌리려면 피가 피로합니다. 그때 우리 몸은 순간적으로 머리로 피를 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머리로 피가 솟구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는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배도 차가워지고 그래서 소화도 잘 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변화를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화가 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현상처럼 혈관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귀감신경이 하는 일이고 거꾸로 마음 편히 식사하거나 잠자는 등의 일들을 주관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항상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혈액은 항상 머리 쪽으로 치우쳐 있을 것이고 손과 발은 차가울 것이고 배도 혈액이 부족하여 소화시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이 날카로운 상황에서 밥을 먹었을 때 쉽게 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혈액의 공급이 어려워지고 바로 이럴 때 스트레스에 의한 병들이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속이 쓰려오는 위험 역류성 식도염 등입니다. 또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잘 가지 않아 관절염 증상을 만들기도 하고 세포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암세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병들은 모두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도록 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실 몸에 피로가 쌓이고 아프면 주변의 사소한 말에도 관대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이 넘치고 컨디션이 좋으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내 몸의 체력을 키워서 스트레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부교감신경을 끌어올려 교감신경과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율신경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의 치유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식사 조절을 통해 장운동을 촉진시켜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비나 과민한 대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장운동이 잘 이루어질 때 편안감과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업무가 끝난 저녁시간이 되면 하루 동안 받은 중압감을 털어내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음식을 먹어 장운동을 시키면서 부교감신경을 높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혈액을 보내는 것 외에도 내부 장기에도 곳곳에 충분한 혈액을 보내야 우리 몸은 세포분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원활해야 손상된 곳을 회복할 수 있고 수명이 다 된 세포는 파괴되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서 어제와 다른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세포분열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염증반응이 일어나고 만성화되면 암조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바로 불안전한 혈액순환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은 나에게는 괴로운 증상이겠지만 실제로 혈류를 증가시켜서 우리 몸이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는 약이 아니라 생활습관을 바꾸면 된다는 그 사실은 이런 생리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생겼을 때는 약이나 뭔가 특별한 것을 먹어서 효과를 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병은 자신이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느 병원을 찾아갈까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습관이 어떤 상황을 만들게 되었는지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목표는 원활한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위와 장을 거치면서 소화되어 혈관을 타고 간으로 가고 간에서 만들어진 깨끗한 피는 심장으로 간 뒤에 폐를 거쳐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것들이 들어 있다면 소화기관은 이런 물질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위와 장에서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혈액 속으로 들어와 간에서 이상을 만들기도 하면서 혈액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노폐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노폐물은 체내에 점차 쌓이는데 특히 혈관 내뱉에 쌓이면서 혈관을 막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피로에 따라 열을 올리는 곳은 바로 배에서 나옵니다. 우리 몸의 장은 보일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1차 발열 기관이 되는 것이죠. 소화와 흡수를 위한 장의 움직임과 음식이 발효되면서 열이 발생해서 체온이 올라가야 혈관이 열리고 혈관이 열려야 피가 통하는 것입니다. 바로 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온몸으로 전달할 때 손과 발을 비롯한 전신의 혈액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배가 차가워져서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사용하면서 손상된 장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시도하는데 혈류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살아야 하므로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아닌 독종 세포가 나타나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암입니다. 체온을 올리고 유지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결과 혈류가 부족한 것은 혈류를 증가시켜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키려는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것이 여러 질병의 증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하려고 배에 따뜻한 도를 올려놓거나 핫팩 등을 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잠시 혈류가 증가하여 편안함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기능이 있는데 외부에서 열을 넣어주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식사를 통해 장운동이 좋아지고 소화가 될 때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아랫배가 차가워진 사람들은 발끝까지 혈액을 보낼 힘이 없으므로 발이 차가워지고 운동을 하면 무릎과 발목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무릎 연골이 망가져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체온이 올라가지 못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질병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염증 반응이고 이것이 심해진 상태가 바로 암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체온과 암의 상관관계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치료 방법 중 하나인 고주파 치료는 암세포 주변의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혈유를 증가시키려는 그런 치료법입니다만 이런 방법으로는 하루 종일 정상 체온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잠깐의 증상 완화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정상적인 체온을 만들지 못하게 된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즉 우리 몸이 스스로 열을 내게 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우리 몸속의 염증 반응이 사라지고 그래야만 만성적인 질환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자주 시행되지 않는 수술이지만 유행처럼 번졌던 수술 중 하나가 편도선 제거 수술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감기에 걸리고 목이 붓고 열이 나면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줄여주기 위해 커진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우리 몸에 편도가 없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도는 우리 몸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첫 번째 방역으로 기능하면서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곳입니다. 그런 기능이 우리 몸에 없다면 폐나 위장 같은 장기화 조직들은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편도선은 붓고 아프고 열을 내게 함으로써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가동시켜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의 털끝 하나도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별 필요 없는 조직인 양 너무 쉽게 잘라버린 것이 아쉽습니다. 이제는 편도가 커져도 될 수 있으면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사들이 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실제로 편도가 하는 일들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약들과 수술 등이 향후 30년 뒤에도 쓰이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유에는 단백질이 모유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인간의 성장에는 그 정도로 필요치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위험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송아지는 인간과 달리 태어나면서 일어설 수 있고 성장 또한 빨라 6개월 정도만 지나면 풀을 소화시켜 덩치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유 단백질에는 모유에 있는 단백질과는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장리에서 흡수되면 체내 노폐물이 되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즉 우유를 먹으면 과도한 단백질로 인해 성장이 촉진될 수 있지만 그만큼 빨리 노화되어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반찬의 양과 종류를 늘리고 밥의 양은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소화기간은 한 번에 한두 가지 음식이 들어올 때 가장 소화력이 높습니다. 뷔페에 가서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을 둘러가며 이것저것 식사할 때는 행복한 느낌이 들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면 소화가 잘 안되고 피곤하며 속이 불편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소화력이 높아지면 힘이 생기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미밥 위주의 식단이 중요합니다. 현미에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고 장운동과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가장 완벽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미는 그 자체만 완전히 소화될 수 있으면 우리 몸은 다른 음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주식입니다. 우리 몸의 필수적인 현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미 껍질은 단단한 식이섬유가 줄을 이루므로 백미를 먹듯 빨리 삼키면 대부분 소화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미로 밥을 바꾸고 나서 더 힘이 없고 군것질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빨리 먹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제대로 씹지 못할 것이고 이런 상태로 위장에 도달한 음식물들은 위에서 소화시키기 어려움으로 위장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위장에는 이빨이 없습니다. 한국인행에 위하한 발병률이 높은 것은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위험은 빨리 먹는 데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야 했던 상황에서는 빨리 먹고 일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습관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위장은 위장병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위암 발병률을 높였을 것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식사를 현미밥과 채식으로 바꾸면 빨리 먹기 힘들어집니다. 백미의 동물성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살살 녹는 식단으로 인해 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식사가 빨라지는 이유가 됩니다. 달달한 간식을 먹는 식습관이 계속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이 과로하게 되어 당뇨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췌장암으로 진행됩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은 혈당만으로 에너지를 쓰는 뇌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건망증이나 초기 치매 파키슨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식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좋은 소금입니다. 소금 섭취가 이렇게 질낮은 단맛에서 우리의 입맛을 바꾸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원래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런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천일염은 생산 과정과 형태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생산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만들어 싸고 깨끗한 소금이라는 이미지로 기계염, 즉 정제염이 보급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식품 가공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금은 정제염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제염 섭취가 늘어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의학적으로 소금 섭취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소금을 멀리하면서 그때 생긴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의 최악인 설탕을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단맛에 익숙해지면서 저혈당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혈당증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신문 사회면에 자주 나오는 상상하지 못할 범죄들을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 단 것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병원을 찾는 어머니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한번 실험해보라고 권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천일염이나 주겸을 식탁에 놓아두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맛있게 소금을 먹는데 그러고 나면 과자나 초콜릿 사탕을 손에 쥐어줘도 잘 안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맛이 이미 굳어진 어른들은 소금을 먹어보라고 주면 대부분 맛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짜다 이렇게 말하면서 뱉어내기 일수입니다. 소금을 멀리해온 결과가 좋은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가공된 음식이나 달고 새콤한 것들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식사 전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의 키석현상으로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식사를 할 때도 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는 잘 넘어가고 금방 배가 부르지만 제대로 씹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에 어려움이 되고 금방 배가 고파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물을 멀리 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거꾸로 소금을 못 먹게 하고 물만 잔뜩 먹으라고 하니 자다가 소변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기사에는 고혈압 당뇨병보다 많은 것이 야간료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에 소변을 보는 분들은 당장 물 섭취를 줄이고 소금 섭취를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자다 깨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상쾌한 아침을 맞을 것입니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예를 들어 냄비에 물을 끓일 때도 양동에 물을 끓이려면 많은 열이 필요하겠지만 작은 냄비라면 약간의 열로도 물을 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불필요한 물이 많으면 체온을 올리기가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땀을 많이 내게 한다든지 설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밤에 자면서 식은 땀을 흘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몸이 차갑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물부터 줄여보십시오. 겨울철에 춥기는 하지만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샤워할 당시에는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덜덜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몸에서 열이 나 추운 것을 모릅니다. 우리 몸을 춥게 해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열을 만들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열을 내주는 일을 반복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그 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몸이 춥다고 해서 창문을 닫고 난방을 하면서 따뜻한 물만 사용하게 되면 분명 우리 몸은 더욱더 차가워지고 그 결과로 여러가지 증상과 함께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긴 질병을 치유하고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찬물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자주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물론 식습관을 바꾸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몸에서 열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찬물로도 샤워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차가운 물로 씻고 나오면 온몸의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살갗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재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몸이 사력을 다해서 기동하며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몸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혈액순환이 기본입니다. 괴양성 대장염 환자에게서 잦은 복통과 설사가 일어나는 것은 평소 식생활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특히 가장 치명적인 것이 당분 섭취입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당분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처음에는 아주 힘들어합니다. 빠른 흡수를 통해 빠르게 힘을 내주던 음식을 먹지 않아서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간이 버티기 힘든 시간입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말할 힘도 없어지면서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떨리는 전형적인 저혈당증 증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만 잘 지나면 그 뒤로는 새로운 힘이 생기고 운동도 하게 되면서 건강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섭취를 꾸준히 자주 해주는 분들은 입맛이 바뀌고 소화가 잘 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감기문살의 과정은 우리 몸의 체온을 높여 혈관이 열리게 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통증을 동반하면서 말이죠. 열이 나면서 끙끙 아픈 증상은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우리 몸의 노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혈류가 부족했던 부위에 혈류를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체온이 떨어져 있는데 특히 암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질병을 가진 분들이 체력을 회복해가면서 꼭 생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감기와 몸살입니다. 그 이유는 체온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저체온 상태였다가 정상체온으로 돌아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열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몸살을 앓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진료실에 들어오면서 아파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하지만 저는 거꾸로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드립니다. 우리 몸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무슨 이야기냐며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참기 힘든 몸의 증상을 통해 우리 몸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되어야만 손상된 부위를 회복할 수 있고 특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만들어진 암세포도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기가 우리 몸에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열이 나고 한바탕 몸살을 앓고 난 뒤에 시작되는 증상으로는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콧물과 가래는 무엇일까요? 콧물은 코점막의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맑은 콧물이 나오다가 누런 콧물이 나옵니다. 누런 콧물은 감기가 나을 때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싸워서 생긴 고름입니다. 두통의 근본 치유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됩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힘이 생기면서 체온을 높이면 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통증을 일으킴으로써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릴 적부터 자주 두통을 느낀다면 배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식생활을 개선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따라해보면 몸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환자분은 식사를 바꾸면서 처음에는 거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해 자주 토하기도 하고 또 당분이 많은 음식을 제한하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어지러운 증상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식습관을 바꾼 지 3주 정도 지나면서 두통이 줄어들고 먹던 약을 줄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약을 먹어도 버틸 수 있게 변했습니다. 6주 정도 지나자 약을 완전히 끊게 되었고 자가웠던 손발에 온기가 돌면서 배변이 원활해졌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척추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파서 방사선 촬영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척추뼈은 마치 아이들 장난감 블럭을 쌓아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뼈들은 골격을 유지할 뿐 자체적으로 힘을 내서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뼈들을 연결하는 근육이 뼈들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MRI를 찍어보면 중간에 있는 연골이 눌려서 터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척추뼈 자체가 약해졌다기 보기 보다는 척추뼈을 세우고 있는 근육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때 연골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은 연골을 보호하고 척추뼈를 둘러싼 근육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혈류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을 찾는 요통 환자들 중에도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면서 통증이 시작된 분들도 있지만 마른 분들이 세수를 하고 나서라든지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평소 척추 근육에 혈액순환이 잘 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배가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차다는 것은 그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 근육도 계속 무리하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증이 생기면 일어나거나 앉아있기가 힘들고 누워있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평소에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통증이 있을 때는 식욕이 떨어집니다. 이분도 오랜 통증으로 인해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식욕이 없어 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음식을 즐기고 특히 과일 등으로 한 끼를 때우는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당분 위주로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식사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몸의 신호는 변을 보는 일이 쉬워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하니 점차 안색이 좋아지고 얼굴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도 펴지고 정상적인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B형은 코 점막 세포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 점막 세포를 이루는 세포들은 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를 지나고 이누를 지나 식도를 지나고 위와 장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여기에도 같은 점막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코 점막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식도와 위와 장에도 염증이 생겨 있습니다. 단지 코에서는 우리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만 병이 있는 것처럼 신경쓸일 뿐이지 사실은 위와 장에도 증상을 만듭니다. 바로 소화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에서 쓰리고 아픈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자주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연관되어 움직이는 증상들입니다. 같은 이유로 비염이 생기는 이유도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인 위와 장의 염증 때문에 코 점막에도 같은 증상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화기관에 왜 염증이 생길까요? 소화기관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켜 힘을 내게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 매일 먹는 음식이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코 점막에만 신경을 써서 약을 먹고 증상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니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계속 손상을 받는 것이고 그 결과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통과 설사에 대한 치유 방법입니다. 복통과 함께 설사가 시작된다면 금식을 하면서 소금을 입안에 자주 물고 있는 것이 탈수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대부분 하루 정도 지나면서 증상이 완화되고 다시 식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복통과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쓰면 바로 배에서 신호가 오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소 먹는 음식이 좋지 않아 생기는 현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머리로 쏠립니다. 이때 손과 발은 차가워지고 배도 차가워지면서 소화가 잘 안됩니다. 이를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변이 풀어지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 장으로 혈류를 증가시키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예민한 분들은 평소에 배가 차가워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이 습관적으로 계속되면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납니다. 잦은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기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식사를 보면 대체로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선호합니다. 현미밥이나 거친 채소 반찬을 씹어 먹기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드러운 육류나 육류 가공품 빵이나 밀가루 죽 종류 과일이나 주스 같은 유동식을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가 장에 더 많은 손상을 주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를 자주 한다면 먼저 당분의 섭취를 줄이고 소금 섭취를 늘리면 속이 편안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사의 반란입니다. 저자는 신우섭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우섭 약보다는 올바른 식사를 통한 환자 스스로 병을 치유하게 도와주는 의사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신우서 원장은 현대의학을 공부하면서 현대의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질병들의 설명에 항상 따라붙는 원인은 모른다라는 말에 의기심을 품었다. 질병의 원인을 알면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정확한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정작 많은 병명을 외우고 그리고 배우면서 원인은 하나같이 모른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연구와 경험을 통해 병의 원인이 음식에 있으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결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을 믿게 되었다. 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크게 의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건강의 상식들도 다시 한번 뒤집어 보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병이 생겼기 때문이죠. 병이 생겼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이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질병은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 면역질환으로 불리는 질병들을 생각해 보면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는 일이 의외로 쉽습니다. 절대로 내 몸 안에 면역체계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 안에 면역체계가 언제는 미쳐서 내 몸을 공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절대로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므로 생활습관을 고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평생 한 알의 약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잘 살펴보면 모두 염증, 염자가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끈거리면서 뜨거워지는 반응을 불, 화자가 두 개 있는 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염증 반응은 우리 몸에서 불처럼 화끈거리는 반응을 말하는데 이런 염증 반응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발목을 삐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발목을 삐었다는 말은 발목에 있는 어떤 조직이 손상된 것일 텐데요. 대부분 골절이 아니라면 발목의 인대가 손상된 것입니다. 이럴 땐 발목이 붓고 화끈거리면서 아프게 되죠. 바로 이런 반응을 가리켜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증의 세 가지 반응은 붓고 화끈거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발목을 삐었을 때 처음에는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집니다. 즉 염증 반응을 통해 우리 몸에 손상된 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염증이 생겼을 때는 그 부위가 부어오릅니다. 부어있는 곳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대체 무엇이 들어있어서 탱탱 부어올랐을까요? 그것은 혈액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상된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 매일매일 회복됩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혈액이고 혈액이 모이면 붓고 따끔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통증을 동반하는데 바로 여기서 통증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은 열릴 때 아플까요? 다칠 때 아플까요? 답은 열릴 때 아픕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혈관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이 열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혈관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혈관이 열리면서 혈류가 증가하는 것인데 이런 변화는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혈류가 증가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 우리 몸에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생기는 통증 또한 분명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병들거나 다치면 손상된 조직에서 노폐물이 나옵니다. 바로 근육을 많이 사용했을 때 생기는 피로물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직이 손상되면서 파괴된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 반응은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불편한 증상이 통증을 동반한 염증 반응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하고 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기면 불편한 증상 때문에 대부분 약부터 찾게 됩니다. 병원에서 약국에서 처방받아 먹는 약들은 어떤 기준으로 염증을 완화시킬까요? 이때 복용하는 약들은 대부분 신경안정제나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들 심지어 면역 억제제 같은 약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 몸의 통증과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를 증가시키는 그 반응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혈관을 수축하게 만듦으로써 통증을 줄이는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증상을 억누르기만 할 뿐 우리 몸을 회복시키지는 않습니다.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혈류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다시 통증이 생기고 그 때문에 한 알 먹었던 진통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알이 되고 네 알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증상을 억누르기 위해 복용하는 약들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간과 콩팥을 통해 배출되고 배설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염증을 억누르려고 먹는 약들 때문에 간이 송산되고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분명 그것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처방이야말로 우리 몸을 건강해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가 났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얘기합니다. 분명 화가 나면 피가 머리로 몰리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인데 왜 화가 나면 피가 머리로 갈까요? 머리를 팽팽 돌리려면 피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몸은 순간적으로 머리로 피를 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머리로 피가 솟구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는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배도 차가워지고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변화를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화가 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현상처럼 혈관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규감신경이 하는 일이고 거꾸로 마음 편히 식사하거나 잠자는 등의 일들을 주관하는 것은 무교감신경이 하는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항상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혈액은 항상 머리 쪽으로 치우쳐 있을 것이고 손과 발은 차가울 것이고 배도 혈액이 부족하여 소화시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이 날카로운 상황에서 밥을 먹었을 때 쉽게 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혈액의 공급이 어려워지고 바로 이럴 때 스트레스에 의한 병들이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속이 쓰려오는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입니다. 또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잘 가지 않아 관절염 증상을 만들기도 하고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암세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병들은 모두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도록 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실 몸에 피로가 쌓이고 아프면 주변의 사소한 말에도 관대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이 넘치고 컨디션이 좋으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내 맘대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내 몸의 체력을 키워서 스트레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부교감신경을 끌어올려 교감신경과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율신경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의 치유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식사 조절을 통해 장운동을 촉진시켜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비나 과민한 대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장운동이 잘 이루어질 때 편안감과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업무가 끝난 저녁시간이 되면 하루 동안 받은 중압감을 털어내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음식을 먹어 장운동을 시키면서 부교감신경을 높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혈액을 보내는 것 외에도 내부 장기에도 곳곳에 충분한 혈액을 보내야 우리 몸은 세포분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원활해야 손상된 곳을 회복할 수 있고 수명이 다 된 세포는 파괴되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서 어제와 다른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세포분열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염증반응이 일어나고 만성화되면 암조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바로 불안전한 혈액순환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은 나에게는 괴로운 증상이겠지만 실제로 혈류를 증가시켜서 우리 몸이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는 약이 아니라 생활습관을 바꾸면 된다는 그 사실은 이런 생리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생겼을 때는 약이나 뭔가 특별한 것을 먹어서 효과를 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병은 자신이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느 병원을 찾아갈까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습관이 어떤 상황을 만들게 되었는지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목표는 원활한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위와 장을 거치면서 소화되어 혈관을 타고 간으로 가고 간에서 만들어진 깨끗한 피는 심장으로 간 뒤에 폐를 거쳐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것들이 들어 있다면 소화기관은 이런 물질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위와 장에서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혈액 속으로 들어와 간에서 이상을 만들기도 하면서 혈액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노폐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노폐물은 체내에 점차 쌓이는데 특히 혈관 내뱉에 쌓이면서 혈관을 막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피로에 따라 열을 올리는 곳은 바로 배에서 나옵니다. 우리 몸의 장은 보일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1차 발열 기관이 되는 것이죠. 소화와 흡수를 위한 장의 움직임과 음식이 발효되면서 열이 발생해서 체온이 올라가야 혈관이 열리고 혈관이 열려야 피가 통하는 것입니다. 바로 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온몸으로 전달할 때 손과 발을 비롯한 전신의 혈액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배가 차가워져서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사용하면서 손상된 장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시도하는데 혈류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살아야 함으로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아닌 독종 세포가 나타나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암해입니다. 체온을 올리고 유지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결과 혈류가 부족한 것은 혈류를 증가시켜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키려는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것이 여러 질병의 증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하려고 배에 따뜻한 도를 올려놓거나 핫팩 등을 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잠시 혈류가 증가하여 편안함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기능이 있는데 외부에서 열을 넣어주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식사를 통해 장운동이 좋아지고 소화가 될 때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아랫배가 차가워진 사람들은 발끝까지 혈액을 보낼 힘이 없으므로 발이 차가워지고 운동을 하면 무릎과 발목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무릎 연골이 망가져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체온이 올라가지 못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질병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염증 반응이고 이것이 심해진 상태가 바로 암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체온과 암의 상관관계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치료 방법 중 하나인 고주파 치료는 암세포 주변의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혈율을 증가시키려는 그런 치료법입니다만 이런 방법으로는 하루 종일 정상 체온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잠깐의 증상 완화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정상적인 체온을 만들지 못하게 된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즉 우리 몸이 스스로 열을 내게 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우리 몸속의 염증 반응이 사라지고 그래야만 만성적인 질환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자주 시행되지 않는 수술이지만 유행처럼 번졌던 수술 중 하나가 편도선 제거 수술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감기에 걸리고 목이 붓고 열이 나면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줄여주기 위해 커진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우리 몸에 편도가 없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도는 우리 몸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첫 번째 방해복으로 기능하면서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곳입니다. 그런 기능이 우리 몸에 없다면 폐나 위장 같은 장기화 조직들은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편도선은 붓고 아프고 열을 내게 함으로써 우리 몸에 면역 시스템을 가동시켜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의 털끝 하나도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별 필요 없는 조직인 양 너무 쉽게 잘라버린 것이 아쉽습니다. 이제는 편도가 커져도 될 수 있으면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사들이 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실제로 편도가 하는 일들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약들과 수술 등이 향후 30년 뒤에도 쓰이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유에는 단백질이 모유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인간의 성장에는 그 정도로 필요치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위험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송아지는 인간과 달리 태어나면서 일어설 수 있고 성장 또한 빨라 6개월 정도만 지나면 풀을 소화시켜 덩치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유 단백질에는 모유에 있는 단백질과는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장래에서 흡수되면 체내 노폐물이 되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즉 우유를 먹으면 과도한 단백질로 인해 성장이 촉진될 수 있지만 그만큼 빨리 노화되어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반찬의 양과 종류를 늘리고 밥의 양은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소화기간은 한 번에 한두 가지 음식이 들어올 때 가장 소화력이 높습니다. 뷔페에 가서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을 둘러가며 이것저것 식사할 때는 행복한 느낌이 들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면 소화가 잘 안되고 피곤하며 속이 불편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소화력이 높아지면 힘이 생기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미밥 위주의 식단이 중요합니다. 현미에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고 장운동과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가장 완벽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미는 그 자체만 완전히 소화될 수 있으면 우리 몸은 다른 음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주식입니다. 우리 몸의 필수적인 현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미 껍질은 단단한 식이섬유가 주를 이름으로 백미를 먹듯 빨리 삼키면 대부분 소화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미로 밥을 바꾸고 나서 더 힘이 없고 군것질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빨리 먹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제대로 씹지 못할 것이고 이런 상태로 위장에 도달한 음식물들은 위에서 소화시키기 어려움으로 위장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위장에는 이빨이 없습니다. 한국인에게 위하한 발병률이 높은 것은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위험은 빨리 먹는 데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야 했던 상황에서는 빨리 먹고 일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위장은 위장병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위하한 발병률을 높였을 것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식사를 현미밥과 채식으로 바꾸면 빨리 먹기 힘들어집니다. 백미의 동물성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살살 녹는 식단으로 인해 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식사가 빨라지는 이유가 됩니다. 달달한 간식을 먹는 식습관이 계속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최장이 과로하게 되어 당뇨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췌장암으로 진행됩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은 혈당만으로 에너지를 쓰는 뇌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건망증이나 초기 치매 파키슨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식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좋은 소금입니다. 소금 섭취가 이렇게 질낮은 단맛에서 우리의 입맛을 바꾸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원래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런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천일염은 생산 과정과 형태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생산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만들어 싸고 깨끗한 소금이라는 이미지로 기계염, 즉 정제염이 보급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식품 가공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금은 정제염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제염 섭취가 늘어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의학적으로 소금 섭취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소금을 멀리하면서 그때 생긴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의 최악인 설탕을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단맛에 익숙해지면서 저혈당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혈당증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신문 사회면에 자주 나오는 상상하지 못할 범죄들을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 단 것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병원을 찾는 어머니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한번 실험해보라고 권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천일염이나 주겸을 식탁에 놓아두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맛있게 소금을 먹는데 그러고 나면 과자나 초콜릿 사탕을 손에 쥐어줘도 잘 안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맛이 이미 굳어진 어른들은 소금을 먹어보라고 주면 대부분 맛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짜다 이렇게 말하면서 뱉어내기 일수입니다. 소금을 멀리해온 결과가 좋은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가공된 음식이나 달고 새콤한 것들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식사 전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의 키석현상으로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식사를 할 때도 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는 잘 넘어가고 금방 배가 부르지만 제대로 씹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에 어려움이 되고 금방 배가 고파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물을 멀리 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거꾸로 소금을 못 먹게 하고 물만 잔뜩 먹으라고 하니 자다가 소변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기사에는 고혈압 당뇨병보다 많은 것이 야간요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에 소변을 보는 분들은 당장 물 섭취를 줄이고 소금 섭취를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자다 깨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상쾌한 아침을 맞을 것입니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예를 들어 냄비에 물을 끓일 때도 양동에 물을 끓이려면 많은 열이 필요하겠지만 작은 냄비라면 약간의 열로도 물을 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불필요한 물이 많으면 체온을 올리기가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땀을 많이 내게 한다든지 설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밤에 자면서 식은 땀을 흘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몸이 차갑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물부터 줄여보십시오. 겨울철에 춥기는 하지만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샤워할 당시에는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덜덜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몸에서 열이 나 추운 것을 모릅니다. 우리 몸을 춥게 해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열을 만들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열을 내주는 일을 반복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그 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몸이 춥다고 해서 창문을 닫고 난방을 하면서 따뜻한 물만 사용하게 되면 분명 우리 몸은 더욱더 차가워 지고 그 결과로 여러가지 증상과 함께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긴 질병을 치유하고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찬물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자주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물론 식습관을 바꾸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몸에서 열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찬물로도 샤워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차가운 물로 씻고 나오면 온몸의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살갗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재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몸이 사력을 다해서 기동하며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몸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혈액순환이 기본입니다. 괴양성 대장염 환자에게서 잦은 복통과 설사가 일어나는 것은 평소 식생활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특히 가장 치명적인 것이 당분 섭취입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당분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처음에는 아주 힘들어합니다. 빠른 흡수를 통해 빠르게 힘을 내주던 음식을 먹지 않아서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간이 버티기 힘든 시간입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말할 힘도 없어지면서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떨리는 전형적인 저혈당증 증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만 잘 지나면 그 뒤로는 새로운 힘이 생기고 운동도 하게 되면서 건강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섭취를 꾸준히 자주 해주는 분들은 입맛이 바뀌고 소화가 잘 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감기문살의 과정은 우리 몸의 체온을 높여 혈관이 열리게 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통증을 동반하면서 말이죠. 열이 나면서 끙끙 아픈 증상은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우리 몸의 노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혈류가 부족했던 부위에 혈류를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체온이 떨어져 있는데 특히 암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질병을 가진 분들이 체력을 회복해가면서 꼭 생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감기와 몸살입니다. 그 이유는 체온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저체온 상태였다가 정상체온으로 돌아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열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몸살을 앓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진료실에 들어오면서 아파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하지만 저는 거꾸로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드립니다. 우리 몸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무슨 이야기냐며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참기 힘든 몸의 증상을 통해 우리 몸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되어야만 손상된 부위를 회복할 수 있고 특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만들어진 암세포도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기가 우리 몸에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열이 나고 한바탕 몸살을 앓고 난 뒤에 시작되는 증상으로는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콧물과 가래는 무엇일까요? 콧물은 코점막의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맑은 콧물이 나오다가 누런 콧물이 나옵니다. 누런 콧물은 감기가 나을 때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싸워서 생긴 고름입니다. 두통의 근본 치유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됩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힘이 생기면서 체온을 높이면 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통증을 일으킴으로써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릴 적부터 자주 두통을 느낀다면 배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식생활을 개선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따라해보면 몸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환자분은 식사를 바꾸면서 처음에는 거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해 자주 토하기도 하고 또 당분이 많은 음식을 제한하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어지러운 증상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식습관을 바꾼 지 3주 정도 지나면서 두통이 줄어들고 먹던 약을 줄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약을 먹어도 버틸 수 있게 변했습니다. 6주 정도 지나자 약을 완전히 끊게 되었고 차가웠던 손발에 온기가 돌면서 배변이 원활해졌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척추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파서 방사선 촬영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척추뼈는 마치 아이들 장난감 블럭을 쌓아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뼈들은 골격을 유지할 뿐 자체적으로 힘을 내서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뼈들을 연결하는 근육이 뼈들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MRI를 찍어보면 중간에 있는 연골이 눌려서 터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척추뼈 자체가 약해졌다기 보기보다는 척추를 세우고 있는 근육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때 연골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은 연골을 보호하고 척추뼈를 둘러싼 근육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혈류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을 찾는 요통 환자들 중에도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면서 통증이 시작된 분들도 있지만 마른 분들이 세수를 하고 나서라든지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평소 척추 근육의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배가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차다는 것은 그 부위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 근육도 계속 무리하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증이 생기면 일어나거나 앉아있기가 힘들고 누워있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평소에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통증이 있을 때는 식욕이 떨어집니다. 이분도 오랜 통증으로 인해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식욕이 없어 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음식을 즐기고 특히 과일 등으로 한 끼를 때우는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당분 위주로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식사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몸의 신호는 변을 보는 일이 쉬워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하니 점차 안색이 좋아지고 얼굴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도 펴지고 정상적인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비염은 코점막 세포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점막 세포를 이루는 세포들은 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를 지나고 이누를 지나 식도를 지나고 위와 장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여기에도 같은 점막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코점막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식도와 위와 장에도 염증이 생겨 있습니다. 단지 코에서는 우리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만 병이 있는 것처럼 신경 쓰일 뿐이지 사실은 위와 장에도 증상을 만듭니다. 바로 소화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에서 쓰리고 아픈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자주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연관되어 움직이는 증상들입니다. 같은 이유로 비염이 생기는 이유도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인 위와 장의 염증 때문에 코 점막에도 같은 증상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화기관에 왜 염증이 생길까요? 소화기관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켜 힘을 내게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 매일 먹는 음식이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코 점막에만 신경을 써서 약을 먹고 증상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니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계속 손상을 받는 것이고 그 결과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통과 설사에 대한 치유 방법입니다. 복통과 함께 설사가 시작된다면 금식을 하면서 소금을 입안에 자주 물고 있는 것이 탈수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대부분 하루 정도 지나면서 증상이 완화되고 다시 식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복통과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쓰면 바로 배에서 신호가 오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소 먹는 음식이 좋지 않아 생기는 현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머리로 쏠립니다. 이때 손과 발은 차가워지고 배도 차가워지면서 소화가 잘 안됩니다. 이를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변이 풀어지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 장으로 혈류를 증가시키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예민한 분들은 평소에 배가 차가워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이 습관적으로 계속되면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납니다. 잦은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식사를 보면 대체로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선호합니다. 현미밥이나 거친 채소 반찬을 씹어 먹기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드러운 육류나 육류 가공품 빵이나 밀가루 죽 종류 과일이나 주스 같은 유동식을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가 장에 더 많은 손상을 주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를 자주 한다면 먼저 당분의 섭취를 줄이고 소금 섭취를 늘리면 속이 편안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